홍공 후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홍공쌤입니다 오늘은 챕터2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수동이란 말만 보면 딱 떠오르지죠 너 이렇게 삶을 네가 주인이 못되고 네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할 때 쓰는 게 바로 수동입니다 즉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듯한 거 즉 뭔가를 당한다든지 내가 주는 입장이 아니라 뭔가를 받는다든지 그와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표현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거죠 어떤 하나의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일단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이런 거죠 그리고 가령 교장선생님께서 주십니다 이렇게 주세요 상을 주세요 상을 나는 상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상을 준 입장이니까 교장선생님은 여기서 약간 갑에 가깝죠 그렇죠? 갑이라니까 좀 그렇네 능동적이죠 그렇죠? 능동적이죠 그렇죠? 준다 즉 give 즉 교장선생님이 주신다 할 때는 give 그래서 이때 give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능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교장선생님이 직접 뭔가를 주는 거니까 자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내가 만약 주어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교장선생님이 주고 계신데 나를 지금 주인공을 삼게 되면 나는 상을 주는 겁니까? 아니죠 주는 것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받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give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받는 거니까 받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걸 좀 바꿔줘야 돼요 왜?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상을 받는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I am giv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given 어? 자 뭔가 좀 형태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교장선생님이 주어일 때는 교장선생님이 주신다 준다 할 때 give 쓰면 되는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받는다가 되니까 받는다를 바꾸려고 할 때는 give라는 동사를 희한하게 바꿔서 그래서 given이라고 이렇게 바꾸고 심지어 앞에 또 비동사까지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am given 하게 되면 받는다가 되는 거예요 받는다 그리고 이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수동 태 저 위에 슝 수동 태가 되는 거야 즉 한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누가 거기서 사건의 주인이 되느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는데 이와 같이 뭔가 받는 것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 기술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수동 태 를 쓴다고 합니다 쓰임? 그럼 굳이 교장선생님이 주신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수동 태 를 씁니까? 여러분들 촬영할 때도 영화 같은 거 촬영할 때도 똑같은 장면이 있어도 이 감독님이 이제 어떤 의도를 두느냐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을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교장선생님을 뭔가 좀 메인에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기 받는 애를 또 뭔가 확대해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곳을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달리하기 위해서 보통 수동태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give 이렇게 하게 되면 능동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다 능동이에요 우리가 배워왔던 것은 굳이 제가 능동이라 말씀 안 드렸지만 근데 수동이 될 때는 이 표현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비동사도 하나 붙이는 겁니다 일단 비동사 던져 그리고 동사도 그냥 안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과거로 돌리는 것도 좀 그래 그래서 pp라는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pp 과거 분사로 합니다 과거 분사 문법적인 용어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give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give는 주다인데 과거는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gave 나 혼자만 하는 거 아니겠지? gave 과거 분사 pp가 given이라고 있어요 given 얘를 보고 당황하지 말고 얘는 특별한 의미를 살리기보다 그래서 비동사랑 합쳐지게 되면 이 동사의 의미를 내가 당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주는 걸 당한다 즉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나는 받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누가 줬는지 아까 나머지 교장쌤을 살릴 수도 있겠죠 그때는 by 다음에 행위자 상을 준 사람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by를 기억을 하세요 by 뭐뭐에 의해서라고 하면 되겠죠 행위자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당하다 좀 세게 표현할 때 당하다고 상 받는 걸 당하다 이건 좀 웃기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아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y car was stolen yesterday 자 한번 볼게요 by someone까지 통째로 my car was stolen yesterday by someone 자 내 차가 what's stolen 자 뭔지 모르겠지만 비동사하고 행위 망치한 게 붙었어요 힌트는 드릴게요 still 훔치다 라는 동사 있죠 그죠 얘의 과거 분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till 과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아 과거 분사죠 그죠 그러면 얘는 비동사하고 붙었는데 특히나 이 비동사가 과거죠 그죠 그러면 훔쳐짐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훔쳐짐을 당했다 즉 도난 당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 덩어리는 하나로 생각하세요 굳이 words 따로 stolen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난 당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pp를 보게 되면 뭔가 좀 특별한 용법이 있겠구나 특별한 날이구나 특별한 문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차 도난 당했어요 슬퍼 시간 나왔죠 yesterday 어제 그 다음에 행위자 나온다고 했죠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근데 얘는 지금 괄호 쳐놨어요 왜 아까처럼 상을 주는 사람이 교장쌤 또렷한 경우에는 살리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행위자가 누군지 모를 때는 생략을 해도 된다 주로 생략해도 된다지만 그냥 사람들은 생략해요 굳이 뭐 귀찮게 누군지도 모른데 내 차 도난 당했어요 암흑의 씨에 의해서 이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by someone은 보통 이럴 때 생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위자를 이렇게 생략할 때도 있다 모르거나 별로 안 중요할 때 안 중요할 때 이때는 by 행위자 생략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pp 나왔잖아요 pp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많이 외워두면 좋긴 하죠 자동적으로 쑥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사실 저는 암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iq가 엄청 높지도 않아요 저 iq 108입니다 108 100을 간신히 어떻게 보면 넘긴 거거든요 근데 저도 pp는 자주 그냥 써보고 자주 틀리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틀리는 거 너무 신경쓰지 말고 그냥 쭉 나중에 연습이든 완성이든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근데 수동태가요 여러가지 수동태가 있습니다 수동태가 4형식 수동태 있잖아요 그렇죠 4형식 수동태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요거를 한번 써가지고 3형식 수동태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수동태 자 그러면 훔쳤다라는 건 스토리에요 여기서 이제 행위자를 by someone 했는데 제가 그냥 탐을 해보겠습니다 탐을 해가지고 요거를 무시하시고 탐이 내 자동차를 훔쳤다라는 문장을 먼저 해볼게요 능동입니다 탐 훔쳤다 스토 훔쳤다 을를를 옵니다 을를를 My car 탐한테 상당히 미안하지만 요게 능동이에요 탐이 훔쳤다 내 차 근데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주어로 삼을 수 있겠죠 내 차를 주어로 뺄 수 있어요 자 My car 네 비동사 PP라고 그랬죠 스토 자체가 지금 훔쳤다라는 과거니까 시제를 결정할 때 Was 이런 식으로 과거로 돼야 됩니다 비동사 다음에 PP죠 그죠 그래서 스토에 과거분사 스토런 이렇게 돼야 돼요 요 덩어리가 뭐라고요 수동태가 되고 도난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난 당했다 자 그러면 내 차 도난 당했다 지금 훔쳐간 사람이 명확하죠 그죠 이럴 때는 뭐라고요 By 누구에 의해서 Tom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Tom이 훔쳤던 내 차를 삼형식이죠 그죠 을를를 얘를 수동태를 고쳤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앞에 나가는 형태 그래서 삼형식이 수동태를 바꿀 수 있는 문장인 겁니다 선생님 이 형식은요 이랬는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 형식은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렇게 을률이 있는 것이 이렇게 앞에 나가서 바뀌는 것이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삼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는 건데 사형식도 생각해보니까 목적어가 있어요 그죠 사람, 사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조금 더 멋진 말로 하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목, 직목이라고 하거든요 왠지 그 탕수육의 피디님 부먹, 직먹 이런 거 생각나죠 그죠 네 좋아요 입맛을 한번 점심 먹었는데 또 먹고 싶네 자 이런 식으로 사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자 보세요 사형식은 이겁니다 He gave me a book 자 그래서 그가 주었다 나에게 한 권의 책을 줬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목적어 얘도 목적어잖아요 간목, 직목 부먹, 직목 이런 것처럼 네 간목, 직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목적어고 얘도 목적어니까 어떻게 얘를 앞에 낼 수도 있고 얘를 앞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식 같은 경우는 보통 수동태가 몇 가지 나온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굳이 우리가 말하고 쓸 때 이걸 너무 염두에 하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몰라 시험 문제에서는 조금 신경 써야 될지도 근데 시험 문제 정도는 우리 뒤에 문제에서 충분히 커버가 돼요 자, me가 앞에 나오면 I가 되겠죠? 주격이니까 gave, 주었다니까 비동사 과거로 I was을 바꾸고 gave는 given 나 받았다 이렇게 되죠 나 받았어요 받았다다 넣어야 돼요? 뭘? 책을 받았어 행위자가 명확하죠 그죠? 그 사람이니까 바이담의 목적어 자리라고 해야 되니까 him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합니다 전치사 짝꿍이니까 he 아닙니다 him 이렇게 되죠 또는 a book이 앞에 나옵니다 a book was given 이때는 책이 받았다 하면 좀 그렇고 책이 주어졌다 주어졌다 뒤에 뭐가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라는 말이 떠오르죠? 누구에게 때문에 이때는 to 살리는 거요 me 기억나시죠? 우리가 give 같은 동사 사형식 삼형식 바꿀 때 to 살렸었잖아요 편지 쓰는 거 똑같아요 나에게 주어졌다 되죠 그죠? 그리고 끝에 by hi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경우 남아있는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 to for over가 온다 너무 어려워 근데 우리가 사형식에서 삼형식 바꿀 때 동사에 따라서 to나 for가 over가 오는 거 있었죠 그죠? 그거는 그냥 사에서 삼형식 바뀔 때 문장 전환이었고요 이렇게 수동태가 될 때도 이거랑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업버기 왔을 때는 기부니까 이때는 to me 이런 식으로 살려준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실수 많이 하거든요 책이 주어졌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아 에게 to 이런 식으로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경우 즉 물건이 이렇게 앞에 나올 때 이거 이제 간목 직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목적어 나올 때는 이렇게 살려줘라 그 내용인 거예요 그걸 이렇게 참 어렵게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씩 보면 네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말이 더 어려울 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원어민이잖아요 한국말 원어민인데도 솔직히 한국어 문법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머리 진짜 아파요 그죠 받침도 사실 어렵고 He bought me a house 돼 있습니다 He bought me a house 그는 사줬다 나에게 집을 되게 멋진 사람이네 집을 사줬어 자 이때도 얘가 있고 얘가 있죠 미가 앞에 나가면 I예요 I was bought 사짐을 당했다 이건 너무 이상해 그죠 사짐을 당했다 이건 이상해 그래서 이런 문장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짐을 당했다 집을 그에 의해서 이건 아니고 집이 구매되었다 이건 되죠 그죠 집이 구매되었다 이건 가능하잖아요 누굴 위해서 이때는 바이는 우리 옛날에 for하고 친했잖아요 for me 날 위해서 by him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뽑을 때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다 되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그 전달 있죠 give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두 개가 돼요 근데 이렇게 바이나 이런 것처럼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냥 이럴 수 있다라고 그냥 알아만 두세요 굳이 이거를 암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기서 공부하고 그 다음 문제 좀 풀어보고 원서 같은 거 한두 번씩 재미로 좀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좀 어색하네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자 그래서 됐고요 직접 목적음하는 즉 뒤에 나오는 house가 지금 주어가 될 수 있었죠 수동태 만들 때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목적음하는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동사 이때는 by 사다라든지 write 쓰다 만들어주다 요리하다 취지 등이 있다 정도만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듣고 흘리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저도 잘해요 자 5형식 문장 수동태 얘도 가능합니다 아까 4형식인데 5형식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The movie 그 영화가 만들었다 그를 슬픈 상태로 근데 5형식에서는 아무리 봐도 sad는 주어가 될 수 없어 왜 사람이 아니잖아 슬픈이라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필에 나와요 안 되죠 그래서 그를 얘가 이제 그가 주어가 될 수는 있죠 그는 됐고요 made니까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들어짐을 다 한 거죠 과거니까 was made 그는 만들어졌다 뒤에 그대로 sad 그대로 상태 왔죠 그죠 얘가 앞에 갔으니까 그 다음에 by 다음에 행위자는 the movie 범인은 바로 영화죠 그죠 그래서 he was made sad by the movie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4형식이든 5형식이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수동 문장이 좀 이제 원활히 쓰이는 것은 보통 이제 3형식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목적어가 있잖아요 주어동사 다음에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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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슝 앞으로 주어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동사 파트를 비동사 플러스 pp 바꾸고 그 다음에 행위자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라는 거 즉 3형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4, 5는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 자 으악 이것만 하고 제가 맞춰드릴게요 네 맞춰드릴게요 자주 쓰이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수동태 하게 되면 이렇게 b 다음에 이렇게 pp 형태가 나오고 과거 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위자 할 때 뭐 있었어요 by가 왔었잖아요 by 플러스 행위자 혹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 혹은 어떤 것 이게 등장하는데 by를 주구장창징 보고 있다가 갑자기 of가 나오는 것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야 with가 오는 걸 보고 뭐야 in 뭐야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단어장을 보든 뭘 보든 수거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안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여러 번 보면서 익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비교적 좀 많이 쓰이는 것만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be 빠른 거 볼게요 그래도 be tired of 다시요 be tired of tired하게 되면 피곤한 거잖아 아 피곤해 이런 거고요 말 그대로 어떤 거를 듣는데 부모님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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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 보면 지치죠 tired해지죠 그죠 지치다가 계속 도드리면 어때요 실증나는 거잖아요 그죠 be tired of 뭐뭐의 실증 나다 혹은 sick of도 있습니다 be sick of be sick of 어떤 것이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실증 나다 한번 이제 해보면 주어가 I am am tired of 혹은 I am sick of 그 다음에 뭐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노래 옛날에 가서 보니까 사랑 노래에 지쳤다 알겠는데 I am sick of 아니면 I am tired of love songs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실증나다 했고요 be pleased with 이때 please는요 우리가 아는 그 please please 이거 아니에요 제발 이런 거 아니고요 이 please는 이때는 동사잖아요 동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기쁘게 하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하다 그거의 pp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be pleased 하게 되면 기뻐지는 거예요 I am pleased 라고 하게 되면 I am glad I am happy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be pleased 기뻐요 뭐 때문에 뭐로서 기쁜 거냐 with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be pleased with 네 뭐뭐에 기뻐하다 자 이건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I am interested in 네 끊어서 하게 되면 be interested in 그래서 interest 하게 되면 동사인데 네 여기서 interested 이렇게 pp로 이제 바꾼 거죠 그죠 흥미가 있느냐 뜻이에요 be interested 흥미가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 우리 침이 퍽 빠져 있죠 어디 속으로 그래서 in 쓰는 겁니다 be interested in 하게 되면 어디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난 언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 하게 되면 I am interested in learning languages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충격받다 충격받다 shock 하게 되면 충격을 주는 거예요 be shocked 하게 되면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어디에 at 하게 s 쓰게 됩니다 어디에 그래서 be shocked 이렇게 쓰면 be shocked 이게 놀라는 거에도 일치하더라고요 be surprised at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놀라다 충격받다 이런 거 할 때 be shocked at 혹은 be surprised be surprised 이런 식으로 s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격받다 놀라다 가령 내가 그 소식에 놀랐다 하게 되면 I was surprised at the news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소식에 충격받게 되면 I was shocked at the news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전치사가 오는지 알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현이라는 것은 사실상에서 by 말고 다른 전치사를 쓰니까 알아두어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got it 좋아요 be filled with 이거 fill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가 음료수 콜라 리필에 지사 할 때 그 fill 채우다 거든요 이게 채우다고 be filled 채워지다 뭐로 그래서 뭐뭐로 가득 차다 be filled with 네 좋아요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뭐뭐로 할 때 be covered with 커버는 덥다고요 be covered 덮여지다 에요 뭐뭐로 그래서 뭐뭐로 덮여있다 할 때는 be covered with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atisfied 되어있는데요 원래는 satisfied 만족시키다 라는 단어예요 만족시키다 근데 be satisfied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만족되는 거죠 그렇죠 만족한 거예요 뭐로 뭐로 만족을 했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be satisfied with 이렇게 쓰였습니다 따라해보세요 be satisfied with 네 자 그 다음에 걱정하는 거 우리 worry about 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냥 worry about 으로 쓰기도 하고 be worried about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무엇을 걱정하다 궁금 전치사 왔죠 그렇죠 뭐 걱정해 이렇게 궁금하니까 이렇게 be worried about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중요합니다 be known for know 하게 되면 알다구요 be known 하게 되면 알려지다 라는 거요 알려지는 것은 뒤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누구에게 알려졌는지도 표현할 수 있죠 누구에게 그리고 for 뭐 때문에 알려졌는지 그 이유 근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가령 이 식당은 비빔밥이 좀 맛있어요 비빔밥 맛집이야 이럴 때는 this restaurant this restaurant is known for 이 원인 비법이 나겠죠 it's yummy 혹은 delicious 비빔밥 이런 식으로 뭐 때문에 알려지다 뭐뭐로 알려지다 할 때는 be known for 되는 거죠 만약에 to가 올 때 있어요 to는 뭐뭐로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게 누구에게 알려지다 this restaurant is known to everybody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져 있다 할 때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be known 다음에는 비교적 여러 가지 전치사가 올 수 있고 그때는 의미가 달리 쓰인다 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박스에 있는 거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할 때는 뜻을 놔두고 예를 지운다든지 혹은 거꾸로 한다든지 해서 여러 번 해보시고 교재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일단 여기까지 개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하세요 공부 끝